동키즈 동키즈가 왔어요! 장르는 뮤지컬입니다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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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비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생긴 거죠? 어서 빨리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봐라 러비오 오 줄리아 다들 너무 아름다워 좋아할 때 어디 나가지 않는데 너무 좋아 지금 바로 나갑시다 지금 큰일 났어요 경비가 오고 있어요 지윤이 빨리 넘어요 내 손을 쳐 봐봐 구윤이 몇 시간요? 어떡해요 벌써 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가죠